안녕 저거 왜 이렇게 어두워 근데 화면이 안녕 어 그래 화면 좀 잠깐만 아니 꺾게 일단 어? 왜? 아니 여기서 화면 우리가 올릴게요 그걸 좀 올려주세요 그게 최대야? 아니 아니요 올릴거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오케이 됐다 하이 하이 안녕 하이 하우유 댓글? 아 제목 샤이니 첫방이야? 뭐야 샤이니 첫방이야 예이 첫방이다 뭐야 이게 미친 헐 대박 오늘 만나는게 이거였구나 헬라 안녕 아 근데 진짜 제가 화면 보면서 느낀건데 다들 머리가 기니까 물었다 괜찮아 너 한참 캡 쓰고 다녔어 보유캡 같은거 오늘 하루이 때 우리 최초잖아 최초 우리 채널에서 우리가 다같이 아 진짜 아니 약간 이런 라이브 전체는 이런 식으로 한 건 처음이지 불기애면서 잠시만 저 입술 좀 바르고 올게요 나 있어요 나 있어요 나 여기 있어 입술 바르잖아 입술 바르잖아 입술? 마스크를 안 내리면 되지 그러면 나 있어 물었어? 나 발랐어? 오 언제 이거 바꿨냐? 오 뭐야 뭐야 형 케이스만 나 주면 안 돼? 왜? 너도 바꿨어? 아니 나는 형이랑 사이즈 안 맞는데 나한테 더 큰 거야 안녕 헤이 가이즈 우리 돌아왔어요 미로 좀 이루와 일단 너 손처럼 보여 일로와 그러면 최근에 내가 영어를 배웠는데 최근에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계속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더 잘 배웠어요 인사해요 믿 genug 간다 오늘 무슨 일 o- Headtry 스킬 돈까 괜찮은 거 같아 오 우리 marry, so I'm very, honestly my, I'm very happy And I'm proud of shiny so We love you And we, we no makeup We ar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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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happy 여기 있어 이거 봐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봤어 여기 있어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게 좌우 반전 돼가지고 보는 대로 안 나와 반대로 나오지 We will team again We have to 그 뭐야 미팅 So we had a meeting today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거 논의하려고 맞아요 태민이가 빨래 널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나 영어 공부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We are a meeting today 지금 11,500명이 보는거에요 지금? 저게 보는거야? 44,000 내가 이게 업로딩이 안돼 하트 개수가 내가 지금 업데이팅이 안돼 와 대박이다 순간 진짜 하부르다 My pleasure My pleasure 가만 방송 끌게요 선생님 누구야? 너 헨리한테 배웠지? 나도 이거 해야겠다 영어 좀 해봐 이거 진짜 나 영어를 못해 I love JINGY's hair color Thank you Oh my gosh I love you You are very adorable You are adorable You are adorable 더럽다는거죠 I adore You are adorable We are adorable We are very adorable 왜 갑자기 영어에 빠진거야. 이게 슈퍼램 해야되니까 겸사겸사 인터내셔널 시대에 그쵸? 아니 뭐 그런것도 이거 Responsibility 같은거죠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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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튼 에어뽀 맨하튼 아 너무 웃겨 반가워요 태민 what happened to your face? 샤이니 브이애드라니 이거 우리 생긴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 이거 채널? 얼마 안됐어 태민 왜 메이크업 안했어 엄청 찬이네요 2주 됐대 2주 됐대 채널이 없어도 댓글좀 읽어볼게요 계속 읽고 있었던건 아니고? 이제 태민이잖아요 Do you love Arab fans? Of course I love you guys I love you guys And then 오 키 You are very adorable 어디서 보고 하는거야? 지어내는거야? 지어내는거야 지금 Adorable 그건 뭔데? 마이크 마이크 어디로 오는거야? 사랑스럽다 어디로 오는거야? 사랑스럽다 인형 테디베어 이렇게 귀여워 요새 너 말에 왜 버퍼링이 생겼냐? 민호 가나까라 자꾸 나와서 가나까라 해 근데 이게 하기 싫은데 나와서 내가 소셜 행걸 지어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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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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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스 백 오빠도 한국말 부탁해요 한국말로 태민이 영어 잘해 태민이 늘었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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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tudied English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빠르다 지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홀리 시 홀리 시 홀리 시 민호 민호가 영어 말할게 인형 민호가 말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야 민호 민호 민호가 돌아와 민호가 돌아와 민호가 뭔 말이야 민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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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민호가 돌아와 굉장히 swab I miss you guys! I'm back! 수염 안 갖고 온 거 티나? 아니, 머리에서 보니까 수염 안 갖고 온 거 나? 아니, 아까 이거 갖고 있을 때 형인 거 아니야? 일본어도 주세요 나 지금 한국사람들이랑 일할 시간이구나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어디 보고 얘기하냐? 소리는 거 들고 들어가는데 혼잣말 한 거야 연습한 거야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연습한 거야 다들 얼굴이 왜 이렇게 다 하얗게 뭐가 있나? 난 까놨네? 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 낮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행복해 나 이제 개인 방송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언제든지 켤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켰는데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내가 켰는데 다른 멤버가 켜면 누구께? 그러니까 아이디를 나눠서 파이팅을 했어 아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눠서 분리 해달라고 하긴 했어 그럼 분리하면 동시에 해도 돼요? 동시에 되냐고 그럼 채널이 다른 건데 하여튼은 그러면 내 채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디가 생긴 거예요 아이디만? 라이브 방송하고 따로 따로 샤이니 채널 안에 우리가 나눠지는 건 거죠? 샤이니 안에 샤이니에 재미있어, 이거 안녕 안녕 노래 한 번 해주세요, 오두씨 안녕 안녕 노래해줘 형 요새 듣는 노래 뭐 있어? 노래 한 번 한 번 해줘 형 요즘에 노래 뭐 듣지? 형 나한테 추측해준 노래 있잖아 어떤 거? 그 노래 아니 근데 요즘에 다 가정으로 밖에 노래를 안 불러가지고 가정으로 해줘 그럼 진정으로 불러야 돼 We can stop, we can stop, we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진기, 진기도 해줘야 해 난 뭔 노래를 해야 되지? 이제 볼까? 내가 무슨 노래를 들었으면 좀 볼까? 음악 이 형도 이거 핸드폰 바꿔야겠네 뭐야? 내 두뇌 속에 빛나는... 형 아직도 햅틱 써? 햅틱 써 나 이거 블랙베리야 아직도 햅틱 쓰네 나 근데 땀나 왜? 땀나 나 너무 긴장했어 Kings of singing 샤이 노래도 듣네 샤이 노래도 들어와 어? 이거 한 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샤이 노래? 네 너무 높게 눕지 않았어? 아닌데 이 정도 아니에요 너무 높게 눕지 않는 밤에 눈을 감아 그녀를 떠올린다 빨리 팔아버리기 BPM 점점 빨라겠다고 내가 여기서 올리고 있었어 아 나 땀난다 카메라 앞에 있으면 땀이 나죠 샤이니 첫방 제목 진짜 재미없게 지었다 이거 누가 지었어요? 제목 바꿀 수 있어요? 제목 바꾸고 싶어요 제목 바꿀 수 있어요? 그 요새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그로? 샤이니 이제 그만할 터 여러분 그거 감사했어 어 팬분들 아쉬울 터 그렇게 하면 어그로는 끌리겠지 뭐야 멈췄다고 멈췄어? 댓글이 오고 댓글이? 내꺼 반응이 자꾸 멈춘다 아 이거 5G인데 내꺼를 여기 봐서 읽자 내꺼를 틀어줄게 내 이거 해피투 어 너무 빨라 맞아 적당한 어그로 좀 끌어야지 우린 한 가족이에요 너무너무 착하게 했어 우리가 그리고 이거 어때? 대표님 I really miss you guys 우리 여기 어떤 분이 번역이 쓰셨나 봐 진기 너의 목소리는 너무 푸르다 무슨 말이지? 굉장히 청색이다 구글 잘못 돌렸어 그래 컴백은 언제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셨어 우리 컴백이요? 컴백 콩 컴백은 우리 컴백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 우리 컴백 컴백 내일이요 내일 기범이만 하는걸로 크리미널에 이어서 진짜 크리미널 그래서 범죄를 절지 큰일날 소리야 진짜 크리미널 무서워 무서워 레알 크리미널 빨리해 재밌는거 없나? 컴백을 하려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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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야 할거야 윙링이 넘 우리 그 얘기했나요? 미팅했다고? 앨범 미팅한거 아나? 아까 활동방향 미팅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아까 다같이 입맞혔는데 혼자 딴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얘기를 한거라고 이태민 강퇴할터 제목 없으세요? 제목 바꿔 제목 바꿔 태민이 나갔습니다 프로듀스 4인이 10이 이래가지고 한명만 남는거야 한명만 남는거야 이제 과연 누가 남을까? 이태민 퇴장할터 그거 물어보자 여러분 저희 뭐 어떤 노래 했으면 좋겠어요? 퍼포먼스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샤이니스러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3인조 진짜로 태민이 빠진거라 그래서 프로듀스 101처럼 그렇게 보고 싶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저희가 한번 야 너 나랑 너 나랑 유닛하기로 했잖아 페토와 매트로 아 맞다 아이린 슬기에 이어서 놀이 놀이 뭐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랍스터로 하기로 했지 랍스터 몬스터가 아니라 랍스터야? 괜찮은데? 야 그거 랍스터의 후속곡 놀이 아니고 불꽃놀이 모리 모리 놀이 말고 노리개 이래가지고 잘한다 형 랍스터 괜찮은데? 랍스터? 아무래도 그건 라이브로 할거야 랍스터가 랍스터가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들 좀 어떻게 지냈어요? 사양이스러운 거 갑자기요? 네 저는 저는 쿠팡이츠로 저녁 먹고 네 여기 너무 티말이 아니고? 아니 뭐 어때? 마켓펄리 마켓펄리 마켓펄리에서 방봐가지고 요리해 먹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어 또 명상은 개볼 어제 최민호 V라이브 회방났어요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거 오늘 투드러 맞았어요 온유형 V라이브 맞고 태민이는 아무것도 안해요 아니 근데 어제 봤어요 저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계정으로 언제 적극을 간 사람인 거야? 나 아 너야? 혜민이가 나랑 진짜 큰 문제는 그거야 둘 다 타자를 칠 줄 몰라 아니 사실 내가 사이닝 계정으로 먼저 글을 남기려고 그랬는데 매니저 형이 전화했는데 이걸 안 받았단 말이야 형제 왜요? 저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았어 전화 연결해달라고? 아니 요새 스케줄 관련된 연락을 많이 받잖아 내가 그거 말고 계속 형이 계속 나를 귀찮게 하더라 다른 걸로 그냥 나는 형 V라이브 관련된 전화인지 몰랐어 다른 걸로? 하여튼 전화 온 거 보고 그냥 아 이게 신인데 또 뭐 하면 또 나가고 뭐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전화 안 받았다고 네가 끊어서 다시 나한테 전화 왔거든? 한 300 빌려달라 그러더라 급했나 보네 아무튼 근데 그게 그거였대 샤이 계정으로 누가 댓글 썼는지 내가 그거 쓰렸는데 참았어 확인하려고 어 근데 형이 썼잖아 맞아 맞아 다음 달까지 갚아요 금리 200%당 너무 너무 비싸네 200% 얼마야 제 20 금융권 그리고 어제는 민호 형 V라이브 그래 어제 까불었다고 오늘 나 맞았어 최민호한테 아니 어제 진짜 심지어 형 나도 맞았는데 죽방? 나는 장난한 건 조금 형 이제 제대한다고 내가 형 형 다 꿈이야 형 자그러면 이제 있다는 그래서 어금니 나간 거야? 치고 못한 거잖아 신경치고 했다고 진짜 마스크 못 벗잖아 내가 제목 바꿔? 어금니 물어주게 생긴 바꿔? 털리범이네 털리범 아 너무 웃겨 탈굽기네 탈굽기 거의 이놈 근데 걸리면 죽는 거야 안 올라가 댓글이 여기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 너무 그런가? 그거 생각난다 뭐 코나우드 머리 스타일 축구 선수 아 그 여기 앞에 머리 기는 거? 어 머리가 없잖아 지금 아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뭐다 붙고 있는 게 나은데? 아니야 그냥 쓰는 게 나아 내가 이 앞머리도 모자에 붙어있는 거라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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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라도 복 붙는 게 어디야 벗으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는 저를 비니 쓰면 머리가 없어서 어? 뭔지 알지 하하하하 헤어피스 라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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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하하하하 하면서 나는 implic지 hes transport 활동할 때 가발 쓰고 해야하라고 잘해야하냐 mori 이거 머리 빨리 자라는 샤프 있잖아. 베스트 샤프? 아 근데 생각보다 금방 자라. 근데 이게 옆이 짧아서 옆이 짧고 이게 머리가 들려면 위에가 이렇게 덮어졌잖아. 다 전체적으로 짧으니까 이게 뭐 어제도 내가 그 브이라이브 하는데 머리를 올려볼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짧으니까 머리 올려도 이상하고 느낌이 좀 달라. 나 어저피 라이브 때 샤프인데? 그 뭐냐? 그 안에 이발소가 있어. 거기 그 아저씨가 잘라준 머리거든. 뭐 그런 사담까지 하니? 모여가지고. 아니야 얘기하네. 궁금해하실 수 있지. 종이컵 전화기 드려요? 둘이. 하나 만들었어. 둘이 나와서 얘기해. 실로 해가지고. 재미노 탈락할 터. 너도 강태야. 안녕. 자 이제 두 명 남았어.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생방 특별하세요. 다행이다. 내가 봤을 때 그 형이 살아남아. 여러분 망간이야 망간. 망간 해야 돼요. 망간이야 망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 나 이제 가야 되는데. 곧 그죠? 우리가? 형. 피팅 피팅. 진짜? 뭔 피팅? 몰라 갑자기 피팅 있다는데. 내일 나 못 찍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스테이션 그거. 그 비어 에나미. 뭐야? 뭔데? 형 내 수록. 형 내 영상 하고 내. 그냥 스테이션으로 풀어가지고. 웬디랑 같이 한 번. 어 근데 혼자 했어. 이거 연습 다 했네. 다 했어요? 아니 이 정도는 안 봐도 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가령이야. 그 너 뭐야. 당연히 혼자 할 줄 알았어. 어떻게 웬디가 그 와서 해주냐. 근데. 해줄 수도 있죠. 진짜. 아직 몸이 안 좋아요 웬디가. 낚고 있어 낚고 있어 낚고 있어. 좀 쉬고 있다 그랬어. 요즘에 옛날에는 뭐 그거 컴백하기 전에 염색한 거 가리겠다고 모자를 쓰고 그 짓을 했나 몰라 또. 맞아. 나 두건 하고 막. 어? 머리 스프레이를 뿌리고 온갖 난리를 다쳤었네가지고. 근데 우리 이렇게 뭔가 다 까만머리. 형이 제일 티네? 이런 것도 또 새롭다. 나. 언제 했네? 언제 했어? 왜 물어보려고. 아니 나 나오자마자 했어. 나오자마자 하고 또 했어. 이만큼 잘하가지고. 아 뿌영 뿌영. 뿌영 뿌영. 잘했네. 너 왜 이대로 염색을 안하느냐? 나? 염색 안하는 걸 더 새로 할까봐. 확실히. 근데 형 솔직히 얼굴이 산다 형. 내추럴. 이제 머리로 눈이 안가. 살면서 내추럴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눈썹 그건 어떻게 상처라서 그런데. 그래도 이게 조금 뭔가 형 이런 모습이 오히려 새로워. 그래? 고맙다. 약간 꼬아. 진짜 꼬아. 약간 심쿵했어. 마그네 씹 좀 먹어야 돼. 눈 떨려? 눈 떨려? 야. 마그네 씹 좀 늦어야겠어요. 어쩐지 세상이 자꾸 매직아이로 보이는 거 같아. 앞자리가 막히면 어쩔 수 없어. 태훈이 빼고 이제 다 30분에 나랑 20분이야. 너도 망가니야. 나도 이거 볼래. 뭐야? 컨티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천만? 뭐 달성했나 보다. 하트 100만. 하트 100만. 천만 돌파. 천만. 그리고 지금 시청자 수 10만명 넘었어요. 그쵸? 진짜로? 어. 대박이다. 진짜? 어제 민호영 50만명 보고 있던데? 진짜로? 어.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 뭐야? 하트 수를 내 방송할 때. 아니 이거 재생수. 이거 왼쪽. 헉? 어디 오신 거? 안 해? 아니. 나 알지? 나는 하트 눌러. 야. 얘 너보다 밖에 너희 오래 있었어. 뭐야 이거 뭐야? 몇 개씩 눌러지는 거야? 계속 눌러. 계속 눌러지. 계속 눌러지. 그래서 나 멤버들 거 볼 때 댓글 달고 댓글 안 달 때 계속 누르고 있었어. 진짜로? 맞아. 원래 그래? 하트 1조 했어. 1조씩이나? 그치. 1조 1조 했어. 꽤 많이 했네. 이거. 슬슬 살아난다잉? 기범마 너무 멋있다 이거 신고. 야 너가 신고하잖아? 얘 그럼 너 뭐 멋있다 이거 다 신고해. 넌 하나 하지. 얘는 100개 한다. 기대해라. 기대해라. 기범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신고. 근데 우리 이거.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일본 팬들한테 한 마디만 해 줘. 분들 엄청 많은데? 온이 형이랑. 콜롬비아 분들이랑. 아이타이. 아이타이. 아니 아니 이거 읽은거야. 이거 읽은거야. 이거 대박이다. 태민이 오늘 머리 홍합한테 물렸어? 진짜야?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진짜 거짓말이다 이거. 나 찾는다. 찾아봐. 너 거짓말일 것 같아 이거. 찾으며 진짜. 니 이거. 니 아이디어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뭘 홍합한테 물려 있었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아이디어로 나온 것도 대박이다. 태민이 머리 홍합한테 물려. 에이. 아 진짜. 레알로.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 한국 사람일까 외국 사람일까. 근데 키크. 니 홍고 오버에 때르라고. 당연히 오버에 때르지. 당연히 오버에 때르지. 오버에 때르지. 아 있었어 진짜로. 김기범. 김기범. 멕시코 브라질에서도 많이 봐주시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칠레도 있고. 멕시코도 진짜 많고. 남미에서. 뭐 일본 분들. 다른 중국. 로스아모. 로스아모가 인사인가. 사랑해. 아 사랑해? 맞을거야? 그쵸. 로스아모가 들어갔는데 로스아모. 아모. 티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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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보가 또 얘기하지 않았어? 로스아모. 와우. 그때 그. 민호도 이러하네. 말레이시아. 갑자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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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뭐라고.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야겠다. 미팅에서 힘들어서. 운전하다 사고 난 느낌이야 지금. 막작겠어. 민호도 이러하네. 말레이시아. 아 배고파. 콜로피아. 필리핀. 근데 요새. 그거 되더만요. 법적으로. 대면 콘서트가 되어. 자리 자수없게 떨어뜨려 놓고 하는. 아 진짜? 근데 약간 이제.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건가? 뭐 그런 얘기를 이 앞에서 하냐고. 왜 이렇게 편해졌어. 나무 이수랑 종이컵 전화기 하라고. 다 먹었는데. 하이 가잇.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하이 가잇. 하이 가잇. 하이 가잇. 예스. 우리 브이라이브를 새사로 превращ план했어. 하이 가잇. 하이 가잇. 하이 가잇. 모두들. 아까 뭐라고 했지? 페민이가 말하는 것 같은데. 몰라. Responsibility? 아니. Responsibility? We... We were tim again. 어. 샤이니 컴백 그전에 팀 어게인이라고 했잖아 팀 어게인 위 팀 어게인 어떤 분이 이거 돌렸나보다 왜? 번역기 어디 있었네 아까 번역기 있었는데 약간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가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겠습니까? 아! 출연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쪽입니다 가겠습니다 불판 뺄까요? 비냉으로 드릴까요? 불냉으로 드릴까요? 익스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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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어 익스커스틱 자 이제 우리 가야돼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 읽어야 돼 이 얘기야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is your occupation? I'm a singer I'm an artist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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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은데 그래 콩만해 보여 머리가 짧아서 그게 그랬어 안녕 의세형도 올래요? 아니면 우리 여기 200만이 근데 이게 가까이 보니까 진짜 태민이 홍합한테 물렸네 왜? 진짜요? 왜? 제 중앙머리 저거 뮤지컬 마이크라던데 나는 호감이 어떻게 무나 홍합한테 이렇게 물렸다고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저거 눌러줘 머리 어떻게 해 안녕